내가 나타내볼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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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어 SSD 스마트 수납침대 우선 침대 프레임부터 소개할게 근데 그냥 네모난 침대인데? 이게 다야? 아니 수납침대 매트리스 아래가 다 수납공간이지 우와 여기에는 잘 쓰지 않는 부터 큰 짐들을 다 때려넣을 수가 있어 캐리어, 리빙박스, 이불까지 나이스다! 가성비 침대로 침대 프레임만 구매할 수 있지만 가구도 깔맞춤하면 얼마나 예쁘게요? 깔맞춤 가구 3개? 지금 바로 골라방! 1500 옷장 옷장과 수납장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옷풍도 분리할 수 있어서 일반 수납장으로 활용이 가능해 1500 책장 선반을 조절할 수 있니? 책장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책을 이중으로 수납할 수 있어 1500 책상 책장의 수납공간과 책상 다리까지 슬라이딩으로 수납장이 있어 야 잠은 층다가 소자 1200 옷장 터널보다 조금 낮은 옷장으로 아이들 옷으로 딱 있지 아래는 서랍장으로 되어 너무 편리하다고 1204단 서랍장 맥칸짜리 서랍장으로 실용성 최고지 3종 광폭 본레일로 흔들림 없이 엄청 경고해 아! 시간이 부족해! 나머지 모듈들은 다음 편에 계속 설명할게 그래서 여기 브랜드가 뭐라고? 소스디는 용인과 인천에 쇼룸이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